KTX터 보신 분들, 김천 출신 가수입니다. 요즘 뭐 고무줄 이 노래가 난리가 났을 때가 났어. 고무줄이라는 노래의 쥐이 뭐 아주 방송에 뭐 난리가 났어요. 또 오라벌이 이 두 곡이 지금 최고의 히트곡으로 달리고 있는 정말 김천이 생긴 일에 이런 미인은 없었다. 김천이 생긴 일에 최고의 미인 가수.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견눈을 한번 보세요.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. 김천 출신 서인원님을 소개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춘 같은 날 추운 강도 늘어나 다시 내게 축축하고 돌아오잖아 조식조식 감기면서 사랑을 말해주세요 끊어지면 근데 와 멀어질까 돌아와 너무 멀리 멀리 가지마요 살며시 살며시 생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처에 달리며 반갑습니다 고춘 같은 날 고춘 같은 날 가수처에 달리며 반갑습니다 다시 내게 축축하고 돌아오잖아 조식조식 감기면서 사랑을 말해주세요 끊어지면 근데 와 멀어질까 어려워 너무 멀어질까 너무 멀리 멀리 가지마요 멀려야 야야야 그대를 사랑해 C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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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를 사랑해 C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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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